186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딱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때까지 시험을 이미 26번이나 봤기 때문에 이때까지 26번 본 기출문제만 다 봐도 그거 다 봐도 책 한 건 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시간이 없는 분은 최근 3년 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최근 5년 건 기출문제만 다 분석해도 충분해요 80점 받는 거는 패턴이 안 바뀌니까요 갑자기 시험 패턴을 바꾸려면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할 때 내년부터는 주관식으로 낸다 더 어렵게 낸다 이런 걸 절대평가 안 하고 상대평가한다 이런 걸 반드시 밝혀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무조건 작년 패턴하고 80% 이상은 똑같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 저도 지금 수능시험 이런 거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옛날에 예비고사 우리 위에는 예비고사고 재부터 학력고사인데 지금은 수능시험인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수능시험 근데 애들은 잘 풀더라고요 딱 패턴이 정해져 있다더라고 그걸 맨날 풀어보니까 그 패턴을 익히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딱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된다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너무 깊은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계약금 등이라고 했는데 등자가 중요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할 때 등이 있듯이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계약금 말고 다른 거 기타 등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도 포함된다 중요합니다 그게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그 1번에 20번에 1번에 나와 있네요 잔금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 계약금 등을 2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고요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관계정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즉 보험료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예치명의자가 7명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입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입니다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 암기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은 3군데 다 해당돼요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3군데 다 해당된다 옛날에는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다가 예치명의자가 지금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이죠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게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신 관서도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됐습니다만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번의 2번이 답이고요 3번 거래당사자는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예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권고 현실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죠? 거의 없어요 지금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예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화 자체가 내가 내 물건 팔고 왜 내가 내 돈 못 받냐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기출문제인데요 업무정지 사유에 보면 계약금 등의 예탁금제도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직접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문교정이 그건 뭐냐면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기타 등등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죠? 제가 그래서 예를 이런 거 들었어요 저도 개업해놨는데 영정사진처럼 큰 사진 복사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그거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법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때리겠다 또 명찰도 달고 있어요 모가지에 명찰도 달아야 돼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 이런 거 달아는 법이 어디 있냐 하니까 법은 없는데 행정 명령이 다르더라고요 명령 위반하면 1개월 업무정지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단다고 했어요 사무실 가면 달고 앉았어요 근데 손님 들어옵니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데서 보면 드라마도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공신력은 있더라고요 약간 어쨌든 그런 게 위반하면 기타 등등에 해당된다고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의 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준서 의무 위반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업무정지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어요 비밀준서 의무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요 그럼 비밀준서 의무 위반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면 X죠 해석상 업무정지 가능하고요 또 징역이나 벌금이 유죄가 확정되면 300만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등록 취소해야 되죠 결격사유니까 그전에는 비밀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비밀이 어디까지 비밀인지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겠죠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걸 보면 금지행위 위반하면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이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밀준서 의무 위반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못해요 해석상 업무정지는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고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옛날에는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에스크로우 제도가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준 목차에서 제외돼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대신에 공인계사법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지금 제가 40문제 나오는데 딱 찍으면 한 42문제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문제 크게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오늘 내드린 거 이게 다 나올 거예요 파트가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번에 2번이고 21번 옳은 것입니다 2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면 계약 성립이잖아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중도금 장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줄 때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틀렸죠 예치명의자 개업공개사 명의도 가능하잖아요 7명 말로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보증보험공제공탁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론적으로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3번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런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요 없는데 해석상 그 밖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리는 가능하지만 등록 취소는 할 수 없죠 등록 취소는 구체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21번 이게 기출문제인데 17회 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최신간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답인데요 왜냐하면 최신간서가 예치기관이라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어요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개가 예치기관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해석상 금융기관 안에 우리 법에는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라고만 돼 있지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상 우체국도 최신간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뭘 답을 했냐면 뭘 했겠어요 3번을 뭘 했는지 모르겠네 20번하고 같이 나왔으면 20번에 4번 업무정지 1개월 이걸 아무도 강의하면서 말 안 했거든요 저는 이거하고 같이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강의할 때는 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유행보장제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모의고사에도 한 번도 이런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와도 이걸 유추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상 왜냐하면 기타 등등 업무정지 1개월은 기타 등등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런 예시를 시험에 낸 적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비밀준수 업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못 봤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상 그건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비밀준수 예를 들면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해도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없어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돼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못 봤을 거예요 무등록개혁권계사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지정이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없다 하면 액수죠 기타 등등 입업 또는 입업위한 명령 위반으로 해석상 업무정지 1개월은 가능하다고요 다만 등록 취소는 안 되고 지정이나 벌금이 확정되면 등록 취소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요 뭐 빨리하게 그러니까 좀 그렇네 잘못했네 실력이 있으네 무등록은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 취소할 수 없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없는 걸 없다 했으니까 맞아요 무등록이니까 등록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실력이 이제 상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비에 알고 있는 거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 같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소리 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 듣는 게 전부 신선하고 충격적이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지금 했던 거 계속 반복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뭐 그냥 눈 감아도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지 딱 시험지를 받아보면 내가 합격이다 몰합격이다 알아요 전부 다 생소하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만 많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60점 못 받아요 거의 다 안다는 느낌이 딱 들어야 그래도 중개사법 해보면 또 함정에서 말장난이 다른 거 가서 몇 개 틀리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른 공법 같은 건 아는 것 같으면 다 맞아요 근데 이건 아는 것 같아도 하고 보면 틀려요 공중개사법이 감옥의 특성이 그래요 제가 나쁜 인간이라서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요 감옥의 특성이 그럴 뿐이에요 21번에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요 그 당시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이니 개업 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 예치하도록 개업 공개사가 의뢰인들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반대로 매도인이 개업 공개사에게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설령 요구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죠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치 권고 제도니까 그래서 답 4번이었습니다 22번 이것도 기출문제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 이런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은 답이 없네요 지금은 뭐라고 해소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은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4번하고 2번 두 개가 답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는 2번 일방대리가 답이었어요 일방대리하고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제3자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없죠 옛날 기출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예치명의자 7명 중에 제3자명의로 예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없어요 제3자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은 지금은 2번 4번이 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터무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일방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내기는 어려워요 기출문제라는 표시도 그래서 안 내놨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기출문제들도 25번도 이와 유사한 문제잖아요 25번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그래서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된다 했죠 이건 암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몫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등록간척 명의로 예치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중계보수 190페이지 2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보시고요 190페이지 28번을 보시고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된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 7명입니다 계업 공제사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명의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7명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치기관 3명입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입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예치명의자는 보증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고요 보증보험회사는 서울 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노태우 정권 때 30 몇 개 됐었어요 35개인가 저도 그때 노태우 때문에 취직을 시켰죠 그때 금융기관 엄청나게 제가 졸업할 때 엄청나게 생겼어요 한 개당 300억씩 비자금 받고 전부 다 인허가 다 내준 거예요 그때 보험회사 은행 대동은행 그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동화은행 지금 있나 지금도 있어요 동화은행 대동은행 어디 다 통폐합됐죠 우리은행 그때 다 생겼잖아요 우리은행 무슨 신한생명 이런 거 다 그때 생겼어요 1990년도 노태우 정부 때 여기는 92년생이죠 학생은 딸하고 같아서 나이 기억하고 있어요 92년생 저는 93년에 결혼했어요 28번 28번에 28번에 28번 좀 전에 말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자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반환 보정서 발행 기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28번 중개 보수도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45문제가 안 넘어가요 40문제 출제되는 걸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어디서 출제되는지 한 4문제 정도만 어디서 나올지 헷갈려요 거의 90% 36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100점은 안 나오게 일부러 사이드에 있는 거 저한테 듣도 보도 못한 게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충격받을 필요 없고 거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공법이나 민법은 100% 맞출 수 있지만 학교론이나 공중개사법은 100점을 못 받는 감옥이에요 감옥의 특성이 28번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리행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장 광리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죠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리행이 정하는 범위가 뭐냐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이죠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외의 중개사무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천분의 9가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받는 게 천분의 9죠 쌍방 각각 천분의 9까지 받을 수 있고 합하면 1.8이 되겠죠 합산하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뒤에 초과해서 x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고요 또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법법에서 경매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인에서 최우선 면제되죠 옛날 상가는 3분의 1 범인에서 최우선 면제되었는데 지금은 상가도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인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 등록기준 시행령 13조 등록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숫자 시험에 나오니까 꼭 정리해야 된다고 2분의 1 3분의 1 30일 60일 이런 숫자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개혁공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비 권리관계 등을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이전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탁금제도 좀 전에 했던 계약금 등의 예치금고 개혁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들어가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치덕의뢰인이 부담한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임대의뢰인이 부담한다 왜 매도임대의뢰인이 부담할까 정말 좀 이상하죠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안 내죠 등기부 떼는데 들어간 돈 왜 내야 되냐 이론적으로 보면 민법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그게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인은 그 10만원 가압류를 말수해 주기 전에는 동시행 항병권을 행사해서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스스로 등기부가 깨끗하다 권리관계 깨끗하니까 돈 달라 이렇게 자기가 떼가지고 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부 떼는데 들어간 돈을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전에서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네요 대전은 우리 동네는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법무사들이 내줘요 보통 지방에서는 개혁공개사가 내더라고요 온라인 혹시 대전은 누가 내는지 법무사 내줘요 법무사에서 이게 카드 비밀번호 패스워드 아이디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카드 그거 그냥 입력해가지고 하면 700원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700원대간 한 100개 했더만 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약 많이 하셨습니까 왜 그런지 계약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그러길래 아니요 한 건도 못했는데 이랬더니 등기부 열라면 100건 하시고 한 건도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건이 700원 7천원 7만원이네 그래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오니까 계약은 그러니까 다음 계약했으면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는 한 건만 해버리면 이때까지 700원 돼줬던 거 다 본전 차제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보통 지방은 중소도시는 보니까 친목회에서 그냥 법무사들한테 돈을 받고 친목회 사이트에 광고해 주고 계약공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돈을 내더라고요 물론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워요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계약공개사들이 내거나 법무사가 내는데 이론적으로 누가 내야 된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내는 게 원칙이다 5번 교환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무를 기준으로 하죠 거래금액이 큰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거래금액이 큰 거예요 2억짜리 상가하고 3억짜리 가령 주택하고 이걸 주택하고 이걸 교환하면 주택에 대한 보수는 120만원이고 이건 0.9%면 180만원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120만원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계산하는 문제 나옵니다만 한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뒤에도 나옵니다만 교환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동일 임대차 월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분양권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교환은 고액물건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차는 보증금 의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 곱하기 백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곱하기 70을 하죠 미만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산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두리지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가는 금액만을 적용하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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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된다 했죠 오늘 뒤에 보면 문제 두 번 밖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동일이 세 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으면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 계산해가지고 아무 말 없으면 쌍방 각각 받고요 갑으로부터 받는 거 A로부터 받는 거 이렇게 특정하면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곱하기 2 안 하죠 곱하기 2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냥 다 계산해 놓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아무 말 없이 중계보수 총액은 총액이란 말 없어도 그냥 중계보수는 얼마인가 하면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것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것 갑이나 A나 이렇게 특정하면 일방이죠 일방 그거는 그런 걸 잘 보시라고요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28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중계보수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계보수 약정 그 한도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판례가 법정 보수가 백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정했으면 천만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중계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계를 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매매를 중계하고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초과보수 약정만 초과부분만 무효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판례 유권에서 내드린 데도 다 있어요 당자수표 했는데 실제 부도 나가지 현금화 못해도 부정수표 위반이다 요즘은 당자수표 없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만 해도 당자수표 부정수표 단속부 위반으로 저하고 같이 구속되어 있던 그 상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때는 수표 가계수표 많이 끊었다고요 끊어가지고 못갚은 부도나 부정수표 단속부 위반으로 구속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는 지금은 부도 내봐야 구속 안되고 벌금만 냅니다 지금은 당자수표 쓴 사람도 전부 신용카드 쓰고 있죠 옛날엔 가계수표 많이 썼어요 그 현금을 수표 부도 내서 현금화 못해도 위반이고 초과해서 받았다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그러나 많이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3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공인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4번은 무등록계급 공개사가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거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미수범을 처벌할 수는 없다 공인계사법에는 살인은 살인죄의 형법에 보면 살인미수제도 살인미수범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살인미수는 근데 공인계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억만 받아주시고 20억 받으면 네가 10억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되는 거는 아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다 5번은 뭐예요 이게 지금 곱하기 70여야 되는데 5천만원 미만이면 그걸 모르고 미만인 줄 모르고 그냥 이해하라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했어요 70여야 되는데 나는 진실로 이거 알았다면 위반 안 했을 것이다 진짜 이거 법을 몰라가지고 바뀐지도 계정된지도 몰라가지고 곱하기 70여야 되는데 100 했다 수수료 차이 2만원밖에 안 난다 보수 차이 내가 알았으면 이거 2만원 더 받겠냐 이렇게 판사한테 항변한 거예요 판사가 그래 알았다 처벌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처벌한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법명은 있어요 몰라서 잘못했다면 처벌받고 다음에 똑바로 법 알아가지고 잘해라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의 법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이 있어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계산을 지금 모르고 일부러 위반한 게 아니고 잘못해서 조례가 곱하기 70인 거는 처음 들어봤다 내가 학원 날때는 곱하기 100이었다 그래서 계정된 게 몰라가지고 위반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계산할게 안 된다고요 처벌받고 다음부터 더 잘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말이죠 지금 5번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처벌됩니다 잘못해석해도 5번이 답이고 34번입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평균가액이 아니거나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동일 동일 3번 들어가야 돼 동일 중개사항물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맞네 3번 다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틀렸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사항물 보수는 국토교통물의 영역이 정하는 범인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주택 외자 외토리 할 때 외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주택이 이렇게 하고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물의 영역이 정하는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정하죠 국토교통물의 영역에 보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인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4번 주택 외의 중개사항물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상반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번호 임대차의 경우는 1,000번호 4,000번호 범인에서 결정한다 그 외의 물건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000번호 9,000번호 이내에서 의뢰인과 계획관계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드린 문제의 구체적 요건이 나와있을걸요 어디있죠 15번 15번 문제의 5번인데요 5번의 맨 밑 뒤에다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이렇게 갈로해놔 적어놨더만 다른 학굴에 묻더라고요 시험에도 이렇게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뒤에 법 좀 적어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적어줍니다 했더만 안 적어주는데 너는 왜 적었는데 이러면서 또 따지더라고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공부하라고 찾아보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그것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 좀 어디 있는지 몇 조에 있는지 찾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궁금하면 그 법 좀 찾아보라고 적어놨어요 자 구체적 지금 좀 일정한 요건이라고 했는데 그 요건이 바로 5번에 있네요 15번에 5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입니다 중개어로인 상공원으로부터 봤을 때 1천분은 4 내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매매는 천분은 5 임대차가 천분은 4니까 틀렸죠 이렇게만 하면 5번이 답이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요즘은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수도권에 수원에 관교에 분양하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예 그 대신에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밖에 안 돼요 50평, 50평, 40몇평이라고 가보니까 모델아웃을 가보니까 그게 전용률이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전용률이 낮죠 오피스텔 같은 거는 그럼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네가 삶의 질이 더 높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파트가 더 삶의 질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오피스텔 같은 거는 상업지역에다 해놓으니까 용적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용적률이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용적률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이니까 근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건 편면적 규제고 근폐율은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간접적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해도 맞죠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1500%잖아요 국토교통거래기에는 1500%인데 실제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는 훨씬 더 낮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지자체 조례에는 그 용적률 앞으로는 용적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용적률 사고 팔 수도 있죠 내가 안 쓰는 용적률 다른 사람한테 용적률 그래도 지금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진공법에 시행 안 해요 앞으로는 할 거에 시행 안 했으면 용적률도 사고 파는 건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에 관해 땅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평생 개발을 아무것도 못 지으니까 그런 땅이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용적률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팔 그게 있는 땅 주인이 팔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런 제도가 생길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거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됐다고 보상해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환경보존 지역 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상업지역보다 예를 들면 그런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될 거예요 탄소 매출 이런 것도 서로 그래 하듯이 34번에 답 4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이거 올해 중요하다고요 쉽게 말하면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게 바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밥 같은 거 해먹는 거 안 돼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밥 해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밥 해먹어도 된다고요 되나요 내가 공법은 안 봤는데 우리 동네 중계할 때 가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때 못하게 어떻게 허가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속은 다 덮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밥 안 해먹는 것처럼 그리고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전자로 되는 거 전기불 꼽으면 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로는 해먹고 가스 이런 게 설치를 원래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 제가 통매매 한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보니까 잠만 자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밥 해먹는 거는 못하게 단속 나오면 확인 설명에 밥은 못하게 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확인 설명에서 적어야 돼요 아니 그럼 아니고 그냥 해놨다간 잘못하면 지금은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달라요 같아요 베란다, 발코니 베란다 확장하는 게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지금 현행법에 베란다 확장하는 게 적법이냐고 불법이냐고요? 베란다를 확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건 불법이고요 발코니를 확장하는 건 적법입니다 달라요 아파트 우리 흔히 베란다 하는 건 발코니고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는 베란다예요 건축법에서 용적률, 금폐율을 적용받는 건 발코니고 적용 안 받는 건 베란다예요 용적률, 금폐율 이런 거 사선, 일조건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 같은 걸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을 이렇게 좀 좁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1층하고 꽃게 2층이 더 좁은 게 있죠? 이게 발코니예요 이게 만약에 2층이면 이게 발코니를 확장해버리면 이만큼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똑같이 1층하고 똑같이 이러면 이거는 베란다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말하는 건 발코니이기 때문에 그건 적법해요 아파트 확장하는 거는 옛날에 그것도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적법하시켰죠?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는 거는 네이버에 한번 검사해봐요 발코니와 베란다 치보라고요? 궁금하면 그때그때 바로 치봐야 달라요 제가 실무강의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다음에 들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실무강의를 제가 아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현업에서 중계할 때 중요하다고 이런 거는 반드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꼭대기층에 전부 다 덮어놨다고 보통 분양할 때는 그냥 사용성인 받을 때까지 그냥 했다가 사용성인 받고 난 불법으로 다 해주거든요 나중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누가 되냐면 최종 소유자가 내야 돼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잖아 이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가구 같은 거 불법을 중계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의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런 걸 확인설명서에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으면 별로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이면 안 하겠다 하면 설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계하는 다가구 주택은 방이 세 개인데 원래 대수선을 해버려서 방을 고치면 그 대수선이 세 개인데 방을 다섯 개로 고쳐버렸어요 각 층에 대수선 한 거예요 세대 간 경계벽을 고쳐버렸으니까 대수선을 했는데 대수선을 그냥 해버렸다고요 불법으로 그럼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만 원 나와요 두 번 부과하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불법 건축주 모임에서 시장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 다음에 당선되고 싶냐 되기 싫냐 이렇게 하면서 다 건물주들이니까 다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로비를 많이 하니까 한 번 부과되더라고 100만 원 근데 방이 두 개 늘어나면 방 한 개에 3, 40만 원이에요 월세가 3층까지 지하까지 하면 4층이거든요 4층에 두 개씩 늘어나니까 8개 늘어나죠 30만 원씩만 해도 3, 8, 24, 240만 원 한 달에 더 들어와 근데 1년에 내는 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그럼 매수인한테 미행강제금이랑 풀쩍 뛰면 이거 100만 원 내고 월세가 지금 뭐 30만 원만 잡아도 3, 8, 24 한 달에 24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더 들어오는데 그럼 원상복구 시켜드릴까요? 이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월세 계속 많이 받을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설명 안 했다면 나중에 중개사고죠 왜 위반건축을 설명 안 했냐 이렇게 돼가지고 최소한 업무정지 뭐 이런 거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물론 확인 설명 안 하거나 잘못하면 500만 원 이야기 같으려죠 확인 설명 안 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또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500만 원 이야기 같으려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건 아직도 업무정지죠 확인 설명이 옛날에 작년에는 업무정지가 세 가지였어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500만 원 이야기 같으려고 바뀌었다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소속 공인계사 자격증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모두 다 자격증지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소속 공인계사는 보존 업무는 없다고 했죠 소속 공인계사가 보존 업무 계시문 이런 건 없잖아요 34번에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는 주택은 1,000분의 8 범인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죠 국토교통무령이 천번은 8이니까 그래서 34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36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답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이런 게 정답인데요 이게 답인데 일단 5번에 근데 실제 이때까지 시험에는 한 번도 오늘 제가 내드린 것도 보면 어디 갔지 아까 하나도 없다가 답인 거 있죠 뭐 하나 이번에 이번에 없다 답이고 오늘 이것도 36권도 모두 틀린 게 정답인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기출 문제에 정답으로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나온 적이 없어요 내려고 하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컷 찾아라 해놓고 다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는 제발 내지 말라고 강국하게 요청해서 이때까지 답이 없다가 답인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혹시 없음 보기 나오면 그거 답 웬만하면 안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정확하게 알면 찾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기출 문제는 없음이 답이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낸 문제도 없음이 답입니다 근데 오늘 책에도 또 이렇게 해놨네요 자 기억 교환인 경우는 기억에 보니까 보수가 많은 게 아니라 뭘 기준한다고 해서 여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한다고 했죠 2억 3억 보수는 이게 많잖아 지금 180만은 그렇지만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한다고 보수가 큰 걸 기준하는 게 아니고 교환은 기억 틀렸고 니어는 2분의 1초가 아니라 이상이잖아요 이상 초가 틀렸고요 디것은 모든 중개사항물이 아니라 주택외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게시하죠 주택외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게시하고 주택은 그냥 시도조례가 정한 요일표를 게시합니다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가보면 요일표가 게시되어 있는데 1번 주택 해가지고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한 표가 있고 주택외인 경우는 지금 주구용 오피스텔 이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거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기타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자기가 받고 싶은 거 적어넣으면 돼요 왜 적어넣으면 되도록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국톱에서는 주택외가 더 비싸잖아요 지금 중개 보수가 0.9니까 주택은 0.9 범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면 뭐 0.4 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도조례에는 그래서 자율경쟁을 하면서 가로 안에 써놓으면 옆에서 0.8로 써놓으면 그 옆에서는 또 0.7 0.6 0.5 서로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경쟁을 하다보면 수수료가 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그렇게 가로 안에 써놓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혁공개사들이 침묵회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0.9로 써놓거나 어떤 개혁공개사 사무소 들어가 보니까 아예 아무도 안 써놨어요 가로 안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놓고 그대로 개시해놨어요 자기 적어놔야 되는데 써놔야 됩니다 가로 안에 0.8이면 0.8 0.9이면 0.9 대부분은 0.9로 써놨습니다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얼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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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 몇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두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뭐가 빠졌나요 동일한 기회라는 말이 빠졌죠 동일한 기회가 빠졌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매매했어요 B가 매매했어요 이게 매수인이고요 바로 동일한 기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2년 지나서 2년 다른 데서 A가 전세 살다가 와가지고 다시 이 사람하고 전세 계약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 2년 지나고 나서 다른 데서 2년 살고 와가지고 자기가 판집의 세입자로 눌러 살 수도 있죠 그럼 동일한 중개산물 동일 당사자는 맞잖아요 그럼 동일한 기회는 아니죠 뭐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눌러 살아야 되지 다른 데서 2년 살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판집이 또 그리워가지고 거기 살고 싶어가지고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도 그럼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따로 내야 되죠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동일한 기회 한 번이 빠졌다 미엄은 미엄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보수는 사무소 소재지죠 제가 예로 냈던 게 뭘 예를 들었냐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거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는 걸 중개했다더라도 보수는 천안시 조례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조례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 했었죠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비업입니다 비업 오천만은 이내가 아니라 오천만은 미만이죠 미만 이하가 아니고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백을 한 금액이 오천만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칠십을 하죠 미만입니다 미만 다만 합산한 금액이 오천만은 오천만은 이내인 경우에는 네 이내 이하 이하면 그 숫자가 포함이고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고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뭐 그렇다냐 난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거에요 궁금하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을 찾아보시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하 그럼 이하의 반대가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죠 네 좀 어려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눈 나빠지면서 지금도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경을 안 해 줘가지고 옛날 시골 사람들은 금방지게 이 안경 낀 사람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안경 깼대요 그래서 박정희도 맨날 선글라스 끼잖아요 금방지 대통령이나 끼지 금방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안 해 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어디 금방지게 안경 낄라 하냐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해 주긴 해 주는데 동네 오면 안경 벗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라는 조건을 달고 해 줬어요 그래서 안경 벗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애한테도 인사하고 어른한테도 인사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또 인사 안하면 또 막 욕하고 흉보고 이러거든 그 시골에 절대 안 가요 가면 뭐 하나 끈 수 잡아가지고 또 욕하고 계속 이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몰래 갔다가 또 새벽에 왔다가 가도 어떻게 안하는지 소문 다 나요 새벽에 밭에서 보고 있다가 또 소문 다 낸다고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시골 가서는 안살려고 맹세하고 있어요 기촌 기향 말이 좋아서 같이 갈지 가면 왕따 당하고 잘못하면 농약먹는 농약먹는 사이다 먹일 수도 있어요 36번 모두 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입니다 미만 41번 계산하는 거 보겠습니다 41번 어레인 덜 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곱하기 2 어레인 덜이니까 자 보전금 1600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3600밖에 안 나오니까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70하면 27은 14 1400 더하기 1600 하면 3000만원 3000만원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보수가 0.5%라고 돼 있네요 3515 15만원이네요 어레인 덜한테 받는 거니까 15만원이 아니라 곱하기 2 해서 30만원이죠 기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보기에 15만원도 있다면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맨 위에 제목이 어레인 덜 그냥 어레인 덜 안하고 그냥 어레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 해도 당연히 곱하기 2 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계보수는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돼 있으니까 뭐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누구한테 받는다고 특정하지 않는 한은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43번 보겠습니다 43번 43번 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 어레인 어로부터 이건 덜이라고 안 돼 있네요 받을 수 있는 또 총액이라고 적어주는데 총액 그럼 곱하기 2가 해야 되겠죠 자 천만원에 월세 30이면 4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환산보전금이 그럼 곱하기 70 3, 7은 21 2,100만원 합하면 3,100만원 3,100만원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계보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은 천분은 5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천분은 4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천분은 5를 곱해야 되죠 5를 곱하면 5,35 5,1은 5 15만 5천원이죠 15만 5천원인데 쌍반 각각 받으니까 31만원 4번이 답이라고요 요거는 조금 좋네 문제가 41번보다 왜 보기에 15만 5천원이 위에 있으니까 헷갈리게 해 놨잖아요 3번이 답이라고요 어뢰인들 총액이니까 총액은 곱하기 2 일하니까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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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임차인이고요 매매대금 1억 8천원이고 임대보전금은 2천만원 월차임이 20만원이다 임대기간 1년이다 YC의 중계보수 조건은 매매대금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일 때 상환요일은 0.5%네요 그 다음에 한도액은 80만원이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 곱하기 0.5하면 얼마의 위로는 5,8,40 90만원이죠 한도액이 80만원이니까 80만원밖에 못 받죠 지금 매매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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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뤄지면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했으니까 그냥 80만원밖에 못 받죠 임대차의 중계에 대한 보수는 또 못 받잖아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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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니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48번 48번도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48번 48번 48번입니다 개혁공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직이 3분의 1인 금충원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면적이 3분의 1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이에요 아니면 상가에요 상가죠 계약조건 갑 매도인 임차인 그 다음에 어리인 매수인 임대인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원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보수는 100만원 그 다음에 임대차는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기간 2년 중계보수 조례는 매매대금 이게 지금 이런 볼 필요가 없이 중계보수 조례 기준 조례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주택이 아니고 상가 다나요 상가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0.9% 이력이면 그럼 답은 90만원이잖아요 임대에 대한 건 못 받으니까 동일한 기회에 매매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했을 경우 답은 90만원이죠 매매가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야 전부 다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상가에 대한 중계보수를 적용하면 상가는 0.9% 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만원입니다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중계보수 틀린 것입니다 손정의 보수를 초과해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위반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있다는 비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계산물 소재지와 중계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계대산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2분의 1 이상이 주택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8 매매는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는 3번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요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작 이 금지행위고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사유 취소안하면 업무정지사유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자격증지사유입니다 자격증지사유다 자 그러면 52번 보겠습니다 52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어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살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직접 거래하면 금지행위죠 3년에 2천만원 별도로 2번은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어떤 명목 미술작품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임랄을 매매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짓된 은행 어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확 공개된 정보는 초과인위를 획득할 수 없다 미공개 정보가 초과인위를 획득할 수 있죠 지금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시프트 시프트라는게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이거든요 시세보다 싸고 20년간 살 수 있어요 그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게 지금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시프트 우선 입주권을 준다고요 딱지를 그게 9천만원 프리미엄이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도로 날 예정인 땅 개발계획 이런게 다 고시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주민 공남공고 이런걸 다 하죠 그래서 주의민 공남공고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지득하면 주더라고요 시프트 주고 딱지를 준다고요 시프트 입주할 수 있는거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고 그래서 그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딱지가 9천만원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지금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딱지가 9천만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물딱지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부담은 따르는 거예요 만약 개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뭐 잘못해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한 건도 적발한 사례는 없다더라고요 하면 안되는거 하는 개업관계사들이 많아요 서울 강남고스포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지하상가 전부 서울시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전부 다 불법으로 전대했다고요 원래 하면 안되는데 돈 엄청나게 권리금 주고 서울시에서는 단속화로 한 번씩 나온다 하면 다 통보하고 이번 단속화로 며칠로 나간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알려주면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 그 한 사람 오라고 다 연락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적발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빌려준 사람 단속화로 나갈 때 시청에서 연락 와요 오늘 나가니까 빌린 사람 빨리 문 닫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오기 때문에 가서 단속하는데 보면 다 연락을 보면 다 담겨있죠 무서워요 자기들도 단속 너무 많이 하면 골 아파요 지금 만 명이 넘는데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어레인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그 위임을 받아 매수어레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쌍방대리는 금쟁인데 일방대리 했다 이 말이죠 4번은 그래서 금쟁이 아닙니다 그 위임을 받아서 그가 한 명입니다 한 명 누구예요 매도어레인이죠 매도어레인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라고요 쌍방대리가 금쟁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레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등기 전매등 두 개를 조장하는 행위죠 금쟁이 해당됩니다 답 4번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53번 개혁공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징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할 수 있는 것을 징고죄로 합니다 2번 개혁공개사는 법령상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은 금쟁입니다 임대를 업을 하거나 교환을 업을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3번 개혁공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화해서나 중개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제 33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못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전매 차익을 못 얻어도 미등기 전매는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거 1억에 샀다 그대로 1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했으면 취득세를 안 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탈세 목적이니까 비록 전매 차익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금쟁에 해당이 된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개혁권에서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 주의 여무를 부담한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성간주의 여무 그 다음에 5번에 비밀을 누수라 해서는 아니되나 중개 상무를 중대한 하자는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문에는 없는데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급하게 부인이 남편 죽였어요 우리 동네에 실제 있었던 일 부부싸움 했다고 7층에서 부부싸움 했는데 부인이 뛰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하고 사니 내가 차라리 죽을게 이렇게 하고 뛰어내려니까 남편이 잡았어 내가 잘못한 내가 죽어 네가 왜 죽냐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죽으라고 밀어버리고 남자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 났어요 여자가 남자를 밀어서 죽이기는 자기 죽을 의사가 없다면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났지만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죽였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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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라는 판결이 항상 진실만 판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지금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는데 왜 자살했는지는 아무도 죽은 사람만 알지 모른다고 유서내용도 국정원에서는 유서도 왜죠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아무도 부부간에는 두 사람만 알고 죽어도 죽은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은 왜 죽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어쨌든 그래가 팔아먹으려고 내놨어요 근데 확인설명 안 했다고 만약에 죽었다고 죽은 사망사 절대 비밀 지켜달라 이 살인사건 났단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건 비밀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그래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남 잘되는 건 못 벌잖아요 아파트 쓰레기 비우러 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해 준 게 그 집에 죽은 자살한 건 알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깜통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데 하니까 그 남편 부인이 죽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해 옆에 죽였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못살고 또 내놨어요 팔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혁관계사 왜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래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를 했다 왜 다른 시세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싸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거는 만약에 죽었다는 말 살인사건 났다는 말 들었으면 절대로 똑같은 그 가격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중계할 때는 싸게 하라고 싸게 해 나중에 그래서 싸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최진실이 자살한 거 집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고 다 있어요 두 개 최진실 동생 죽은 집도 못 팔고 있어요 박매동 안 들어와요 뉴스에 나와버리면 못 팔아요 그 집은 강호순이가 개 키우던 집 마지막 살인사건 나기 전에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옆에 있는데 아직도 그냥 폐허로 남아 있어요 안 팔려요 그거 누가 팔겠어요 무서워서 저도 새 집만 가 남살된 집은 이사 안 가요 그게 살인사건 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 간다고요 5번 개혁공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스라해서는 아니더나 중계상물을 중단하자는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58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걸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드린 문제는 해설이 없기 때문에 또 풀어봐야 되니까요 금지행위 중 행정행벌이 다른 하나는 매무수거 1년에 천만원 관직상투 3년에 천만원 답은 2번이에요 관련 정서는 3년에 천만원이고 나머지 1번은 매매를 업을 한 경우 3번은 보수 초과에서 받은 거고요 4번 거짓되는 행 5번 무임 무등록개혁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은 행위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한 번 더 시작 58번에 따라서 2번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60번 60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무등록개혁공개사의 중계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계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중계업을 한 이상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부수적으로 중계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계업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2번 개혁공개사가 중계 어린이로부터 중계 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보받았으나 그 위에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똑같은 계속 나오죠 당좌수표 부도나도 위반에 해당되고 현금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3번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계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향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 3번이 맞습니다 4번 중계 보수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중계 보수원을 고용한 개혁공개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못한 사람도 책임 있고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사장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고요 사장이 만약 잘못했다면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 책임이 없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 공개사 되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사기치면 전부 사장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잘못한 자기가 일단 책임져야 돼요 근데 개혁국민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개혁공개사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지 개혁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반례가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작위자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경우는 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양도 대여했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주된 업무를 계속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두 건은 직접 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를 계속 무작위자가 했다면 그건 양도 대여가 되겠죠 60번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64번 보겠습니다 64번 금지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64번까지만 하고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였다 분양 관련 정서죠 금지행입니다 지금 청약통장 이렇게 알선 해가지고 집오면 최대 8천만원까지 준다고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저 같은 경우는 8천만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60번 넣고 무조건 우선으로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민영 아파트는 아니에요 LH나 이런 데 사는 거 SH공사 이런 데 사는 거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통장 거래를 하면 저는 해봤거든요 통장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통장 거래를 순수하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해봤는데 하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통장만 팔아먹고 그게 끝이 아니고 결국 제 명의로 통장 명의로 분양 받아가지고 나중에 명의까지 다 넘겨줘야 돼요 저는 200만원 받고 팔아가지고 중계보수 10% 20만원 떼고 180만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산 사람은 보니까 비를 6천 주고 샀다더라고 넌 얼마 주고 팔았는데 묻더라고 중간에 얼마 떼 먹는 건지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서 말건데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나는 180만원 받았는데 말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 사람 말했으면 계약 깨졌겠죠 근데 6천만원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은 1억 천에 경기도 파주에 있었는데 1억 천에 분양 받았고 6천을 주었으니까 1억 7천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3억 5천 넘게 하거든요 사기당해서 사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돈 더 버는 거예요 저는 180만원밖에 못 벌었고요 그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미친 듯이 하다가 망했어 한방에 또 망하다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또 지금 요즘 또 재밌더라고 또 해보니까 요즘 조금 돈을 벌었어요 또 지금 자꾸 또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내년에 대출 제한하고 이러다 보면 또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또 한방에 가는 수가 있겠죠 계속 부동산 경기는 포물스런 거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무한대로 팽창할 수는 없죠 지금 뭐 분양가도 계속 막 팍팍 올리고 있더라고 지금 잘 분양이 잘 되니까 세종시 같은데도 분양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먼저 인간이 터진다고 이제 또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의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였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접 거래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마저 직접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 집을 직접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어린이한테 다 팔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확인설명서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은 다른 사람 걸 받아 둬야 되겠죠 국토부 서울시 이런 데서 이게 직접 거래했는 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물어보니까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로 서명 날인되어 있고 그래 당사자로도 서명 날인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직접 거래로 본대요 여러분들끼리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팔아먹으려면 평소 학원 다니면서 언니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한테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고 그래도 한 10만원이라도 줘야 돼 20만원이라도 그냥 돈 한 번도 안 주면 문제가 셀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다른 사람 도장을 받아 둬야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임대 어린과 임차 어린을 대리했으니까 쌍방대리 했죠 일방대는 금지행기가 아닌데 쌍방대리니까 금지행기입니다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하도록 했다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 거짓된 은행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거니까 5번 무등록 개혁 공개사인 것을 알면서 거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았다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불금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쉬었다가 몇 문제만 더 풀고 오늘 내드린 문제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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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沒有 irs